의 첫 mas instant 임종웅 코스 되 parc 임종웅 화이트 어이 마음 Metallica 자체가 시원시원합니다. 이번에는 백광일이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와아아아 빠르게 백핸드로 받아내지 못합니다. 임종훈이 포인트입니다. 스코어 5대2 오우 이번에는 백광일이 응수하고 백광일이 두점 뒤져있습니다. 이번에는 3구째 공격이 길게 벗어나면서 이번에는 3구째 공격이 길게 벗어나면서 이번에는 힘이 실렸던 임종훈 백광일이 임종훈 이어지는 임종훈의 서비스 깊게 대가선 찔러넣으면서 임종훈의 심리 싸움과 수싸움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와우우 임종훈 게임입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백광 스코어는 9대4 백핸드로 깊숙하게 밀어봤습니다만 이번에도 벗 스코어는 10대4단 말이죠. 랠리는 많이는 되고 있지만 그 잠깐의 약간의 그 차이가 지금의 1 지켜보시죠. 임종훈의 서비스입니다. 깊은 코스 3구의 서비스 이번에는 강한 탑스핀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또 그걸 잡아줘야 돼요. 와 근데 너무 저 바나나플릭은 진짜 좋긴 좋네 이번에는 임종훈 선수의 바나나플릭 될 때까지 찾아야 하는 그게 바로 이 경기거든요. 이번에는 임종훈의 탑스핀이 대각선의 도 그런 승부수를 띄워줘야 합니다. 임종훈이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다양한 코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백광인의 서비스 백광인의 공격 잘 막아내면서 길어진 랠리 하지만 임종훈의 공격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만들어줘야 하고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나플릭 직선 임종훈의 포인트입니다. 이 타이밍에 바로 스트레이트로 구성했다라는 건 야 임종훈 선수 뭐 저 기술은 뭐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백광인의 선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선수인데 오늘의 임종훈 상태가 좋네요. 스코어는 8대2 이번에 탑스핀이 걸립니다. 임종훈의 범죄 플레이로 나오는 겁니다. 백광인의 서비스 강한 탑스핀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이 두 번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식이 어디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백광인의 바나나플릭이 임종훈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두 번째 매치 임종훈 선수 임종훈 선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